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이번 퀘스트 영상은 고2 6월 모의고사 대비 화학학습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6월 모의고사 우리가 잘 한번 치러보겠다 라고 하는 의지로 이 시험을 좀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시험 범위부터 알아야 하겠죠? 자 보시면 화학은 전체 4개의 단원이 있죠. 그 단원 중에서 1단원은 모두 들어가고요. 2단원이 원자 모형과 어디까지 전자 배치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기적 성질이다 라고 하는 뭐 이온화 에너지 이런 것들은 또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6월 초에 이제 우리가 치르는 거라서요. 그래서 보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게 있습니다. 애매한 게 있죠. 뭐요? 선생님, 우리 학교는 1단원은 1학기 중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요. 1단원이 아니고요. 2단원의 이 기말고사 이 부분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두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말고사에 맞춰서 학습을 해 주시는 게 맞죠. 비중을 공부를 하는 비중을 기말 내신에 맞춰 주시는 게 한 98%다라고 한다면 나머지 2%의 에너지를 1단원 복습하는 데 써 주시는 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봐봐. 겹치는 시험 범위가 있고요. 좀 겹치지 않는 시험 범위가 있죠. 그럼 2단원부터 우리 학생들이 좀 공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 2단원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수능 기출 문제 아니면 수능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있죠. 자, 이것으로 2단원에 해당하는 내용을 1회독 별로 내신이 사실 수능보다 어렵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왜? 지엽이 있으니까. 그래서 2회독 이상 공부를 좀 해 주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걸로 무조건 2단원을 먼저 공부해 주시고요. 어, 2단원을 선생님 그러면 수능 기출 문제로 제가 좀 풀어요. 선생님 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이 모의고사와 내신을 같이 잡을 수 있는 학습법은 어, 선생님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 원자 모형에 관한 개념은 싹 다 암기를 해 주세요. 뭐냐 하니까 그냥 싹 다 암기 아니야? 돌턴, 뭔데 뭐 러더퍼드 이런 것들이지. 뭐 톰슨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어, 수능에서는 이 러더퍼드가 원자핵을 발견한 것만 나오지만 내신에서는 러더퍼드가 이 양극선이 야, 이거 결국 양성자였어. 야, 중성자도 이 세상에 있을 거야. 라고 한 다양한 스토리가 있는데 그거 지금 내신이 아니면 정확하게 공부할 기회가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학교쌤이 많은 지역적인 부분에서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으니까 내신 때 개념을 정확하게 암기해 주시고요. 좀 약간 역사 공부하듯이 좀 히스토리를 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수능형 문제풀이를 하는 건데 전자배치에 대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너희가 산소, 마그네슘 그러면 보통 어디가 생각나요? 산소,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4개,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4개 마그네슘,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6개,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6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1번부터 20번까지 하나하나 전자배치를 써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있잖아. 1. S오비탈의 전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찾고 다음에 P오비탈에 있는 전자수가 어떻게 되는지 다양한 문제, 다양한 원소들을 너희들이 한번 써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느 정도는 공부해야 돼? S오비탈에 있는 전자수에 대한 비율로 다양한 전자배치를 좀 써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자가 들어있는 S오비탈수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수 아, 전자가 들어있는 그냥 오비탈수 뭐 이렇게 너희들이 다 쓰고 배치를 시켜보시면 아, 이 숫자가 좀 개떡 같은 이상한 것들은 출제자가 못 내겠네? 아, 이거 약간 2분의 1? 아니면 1, 2? 정수배로 떨어지는 거? 이거 시험에 잘 나오겠네? 아, 이런 식으로 전자배치를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는데 내가 출제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고 이걸 좀 만들어 보시는 거 강추드리겠습니다. 이건 너희가 계속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학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러면 쌤, 이 단어는 이렇게 제가 얼추 공부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걸리는 게 뭐야? 1단원이지. 1단원은 중간고사 때 시험 치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다시 본 적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런데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좀 빠르게 1단원을 학습을 해보시는 게 좋은데 가장 빠르게 1단원을 학습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좀 써먹는 내용인데 학생들에게 좀 잘 써먹히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문제와 해설지를 같이 놓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고 해설 보고, 문제 풀고 해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와, 그런 문제 풀이, 그런 학습법이 무슨 도움이 돼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 복습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1단원의 경우입니다. 자, 이 방법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1단원에서는 우리가 몰과 질량, 몰과 부피, 화학 반응식, 몰 농도가 있는데 특히 몰과 이 부피, 몰과 기체가 나오면 이 주어준 값이 뭘 말하는지 몰라 그런 경우에 너희들이 사실 이 화학은 비문학 지문 독해하듯이 출제자가 살짝 꼬아서 단서를 준 게 얘가 무엇을 말하는지 찾아내는 능력이 사실 더 중요해. 그 이유는 사측 연산이죠. 그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0도씨 일기압에서 같은 부피의 기체가 있는데 밀도가 있어요. 기억에 대해서 계산해래. 그러면, 자, 이 문제를 푸는데 너희가 예를 들어 4분이 걸리잖아. 그러면 4분이 걸린다라고 한다면 뭐, 1분은 자료 해석하고 조건 찾고요. 나머지 1분은 뭔데? 이 조건에 맞추어서 식을 쓰고요. 식, 어. 자, 식을 쓰고요.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뭐 한 2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계산을 하는 거지. 그럼 봐봐. 이걸 하나하나 다 풀고 있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내신이 나는 임박한데 이럴 때 쓰는 거라고요. 내가 2분 남은 계산은 내가 분명히 완벽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딱 내가 확신이 들잖아. 그러면 해석은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어. 그래, 질량. 어, 밀도 좋네. 그래, 밀도는 뭐네? 분자량이네. 분자량을 말하는 거니까 가, 나, 다 중에 x2, x2y, x3y가 누구가 되겠네. 이렇게 예측하는 거. 그러면, 자, 해설을 딱 봐. 그럼 해설에서 자, 밀도의 상대값은 분자량임으로 이렇게 수식을 세운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게 이거 맞네.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독해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걸 확인하는 거죠. 어, 몇 개를 좀 더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제가 9번 어,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질량이 같은 기체, 가나다에 대한 자료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질량이 같은 기체래. 질량이 같은 기체의 부피야. 자, 그러면 이거 결국은 같은 질량당 부피네. 그러면 질량분의 부피는 결국 밀도분의 1이네. 아, 그럼 얘는 결국 분자량분의 1이네. 그럼 얘의 분자량 22분의 1 11분의 1 8분의 1이 되겠네. 까지만 써. 답을 봐. 어, 내가 생각했는 거 맞네. 오케이. 나 아직 녹슬지 않았어. 이러면서 계산, 뭐 간단한 방정식 연립방정식은 너희가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요렇게 하고 문제 보고 생각하고 해설보고 오, 맞네. 넘어가. 넘어가. 난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화학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서는 어렵게 내는 건 이렇게 얘가 뭐게 해석하게 내는 거지 막 미친 듯이 어려운 미분 이런 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 진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역시 그림인 기체 가와 나의 1g당 분자수를 나타낸 것이다. 에? 1g당 분자수? 아, 분자수는 부피를 말하네. 그러면 1g당 부피니까 4대 5는 밀도 분의 1을 말하네. 그러면 밀도는 뭔데? 5대 4네. 아, 분자량이 5대 4네. 해서를 봐. 아, 이거네. 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너희에게 공부하는 것들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1단원에 대한 복습은 이런 식으로 화학반응식의 양쪽관계도 이 조건, 이 조건 써야지 수식 써놓고 확인해 주시면 아마 10시간 공부해야 되는 거 한 3, 4시간 정도로 복습하는 걸로 싹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쌤이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학습해주는 거 추천드리면서 이번 캐스트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모의고사 좋은 결실 맺으시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뭐다? 네, 기말고사 준비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9 9 10 10 12 12 12 13 13 아멘